잠시만요 이모방이에요 와 여러분 음 이모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사이곡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밤미 밤미를 밤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거에요 지금 밤미가 또 대세잖아요 각광받고 있는 이슈인데 그런것도 있고 저도 밤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밤미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가능하면 팔 수 있으면 팔아볼려고 해요 그럼 다 같이 함께 가시죠 네 일주일 안녕하세요 네 밤미 한국에서 우리는 이ancheacha 같은 와중에 남 아닌 것 같아 남은 이유를 제공을 하신 거라고?? 물론 내가 주 flu迎은 남의 남에게 하나 others 남은 남은 남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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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fu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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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mea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제작에는 안wy Metropolitan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오우 이케 나일라야 이케 나일라 야시아 네 여용 어떻게ux? verse 어? 어디에요? 어디서도 알지? 예예 너무 짜증나. 너무 웃겨. 진짜 너무 달콤하네. 진짜 너무 고급적. 어떤 맛은 더요? 더요? 더요.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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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주문하? 그리고 나뭇살 소스 kten? 하늘로 부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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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와 여러분 어때? 예쁘가요? 이야 여기도 예쁘다 이게 막동이에요 이게 산반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팔아야 되는데 컴퓨터 카츠네드 모어 제가 이거를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이게 오리지널 오늘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속소리가 잘 안들릴 수 있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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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생각날네요 한국 가사에서 müthi 한국은 진짜 안 반미 여러분들은 너무날까? 한국은 한국인이지만 반미를 좋아한다 네가 만약 날 싫어한다면 그냥 조용히 해라 친구가 예전에 알려준 거겠지 여기 안에서 오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밤미들이 올려져 가가지고 좋은데 오늘 밤미를 다 구워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제가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와가지고 실제로 흠님 많을 때 제가 양해를 남미누나한테 구했거든요 그때 와서 한 번 어떻게 하는지도 안아주셨어요 컴버 컴버는 아 컴버는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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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analyz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아아악 여러분 폰 폰 씻고 왔어요 폰 워우母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